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케시바라는 곳에서 배타고 아사쿠사까지 갈 거예요. 저쪽에 조그맣게 스카이 트리 보인다. 아래? 아, 꽤 꽤다. 아치와, 아사쿠사. 꽤 꽤다, 너네. 꽤 꽤다. 첫 번째 Τ을 끝으로 그곳에 모기고 간장에 모기고 배타는 잠시 흘리로 가득해요. 그리고 나의 여행을 췄다가 밥을 맘러 먹었어요. 사랑합니다. 하이퍼 제하니 학습에 조그맣게 고 donde는 입고 싶어요. Newspot Arik 들어갔어요 학생네 아 타러분 호르르 호르르 롤 호르르 南食してるのもないな。 福のむらしたい。 米のいることないじゃない。 こんなでいけるよ。 消えた? 消えた? いい? 中華ステキ玉ねぎが固まれて、ちょっと食べれるので。 入れるよ。 これ食べたときに、一日に固まったら。 三日に固まった。 時から、近づいているから、気が出た。 これ大変なの? って言うんだよ。 大変なの? 便利です。 床星駅で? 駅舎の Events なぜなら。 採用してみましょうか。 夜に入れます。 아, 아유도자이 모으세요. 네. 저녁도 다 먹으니까 반죽을 다 먹었어요 도둑볶이 계란에 왔어요 커피만 구워줄게요 고기를 부담스크림 가끔 이곳에 한국을 구워줄게요 조금 더 먹었거든요 고기를 잘 먹었어요 이제 너무 맛있었어요 터뜨끼리 여기요 그는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ey, HANAちゃん寝て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아침밥은 어제 페리칸이라는 빵집에서 샀던 빵으로 만들어 먹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커피는... 이것도 어제 사온 원두. 이것도 어제 사온 원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앞에 보이는 스키지 푸드코트... 가 있는데...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오늘... 오늘 쉬는 날이래요. 다른 데서 먹어야겠네. 다른 데서 먹어야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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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그래서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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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이 두유로 만든 크림이래요 그리고 남편은 아이스커피 주문했는데 이 크림도 두유로 만든 크림이래요 저희 회원에 저희 회원 jaws 이부터 keyword 음식인 pull 여러분 음 여기 경고 학부 ore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팥빵집에서 아침밥 먹을 거예요. 여기는 평일 1시간만 한정으로 아침 세트를 판매한대요. 너무 사랑해요. 아침밥. 아침밥. 반가워져 고춧가루 도착 고춧가루 전자리 이제 시원해서 주문하러 왔어요 여행을 잘 먹어요 고추장 맛있게 먹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